여보세요? 무슨 전화를 수십 통이나 했어.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시누이 지금 우는 거예요? 올케. 어떡해.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요. 빨리. 아빠랑 내 남편이랑 오빠랑 미급해.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오전에 바다 낚시터 도착했다고 전화 통화했는데? 폭풍에 휘말려서 사고로 급히 구조는 됐는데. 지금 상태가 몹시 위급하대.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소식 듣고 엄마 모시고 왔어. 지금 병원에 같이 도착했어. 올케. 빨리 와. 세 분이 바닷가 도착했다고 통화한 지 얼마나 안 되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어쩌냐. 지금 응급실이라고. 너는 대체 왜 전화를 이제 받는 거야? 내 아들, 내 남편 사위까지.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잔소리 말고 어서 와. 엄마. 진정하고 계세요. 올케. 여튼 나도 당장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주소 보낸 병원으로 당장 와. 3개월 뒤. 올케. 정신 좀 차리고 이것 좀 먹어. 그냥 더 자게 더 깨우지 말고. 계속 날샘 모양인데 뭐하러 깨워. 엄마. 올케 저렇게 그냥 두면 더 큰 병 나요. 장례식 치르고 벌써 몇 달째 저러고 있는데 그래요. 한 끼도 못 먹고. 그냥 저러고 종일 자다가 큰일 난다고. 그래. 어서 깨워봐 그럼. 유미 넌 내 올케 이기 전에 내 친구잖아. 괜히 우리 오빠를 너한테 소개시켜줘서 미안해. 그래도 친구인 날 봐서라도 기운내. 그래. 네 올케 말대로 니들 어릴 적부터 각별했잖아. 이럴수록 서로 똘똘 뭉쳐서 기운내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서 일어나. 죽이라도 먹고 다시 자더라도 기운 좀 내자.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두고 가세요. 제가 챙겨 먹을게요. 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도. 손녀도 곧 유치원에서 올 시간이야. 엄마는 괴로운 일도 참고 견뎌야지. 안 그러면 애는 어떻게 키울래. 유치원에도 데리러 가기 무서워요. 사람들이. 우리 집안 여자들이 남자 잡아먹는다고 수곤대고. 딸내미 보기도 창피해요. 그런 쓸데없는 말 다 신경 쓰고. 애를 어떻게 키워. 그래. 네 올케 말이 맞다. 그럴수록 더 강해져서. 우리 손녀딸 지켜줘야지. 일어나 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니까요. 그만 울어 올케. 내 단짝 친구. 너가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겠니? 엄마는 남편, 아들 사위 다 잃은 건데. 마음이 어떻겠냐고. 지민이가 다니는 회사에 휴가 다 쓰고 너 돌보는 거 알지? 그 마음 생각해서라도 기운내자. 반찬 냉장고에 넣어놨어. 딸내미 하원에 올 테니 챙겨 먹고 있어. 우리 팔자련이하고 이겨내자. 나도 있고 엄마도 계시잖아. 한 달 뒤. 결국 회사 퇴사한 거야? 여상 다닐 때부터 회사만큼은 놓지 말자고 약속했잖아. 미안해. 회사 일은 더 이상 못하겠어. 총무과에서도 소문만 더 안 좋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 다 벌어먹고 살 궁리해야지. 당장 회사 그만두고 어쩌려고 그래. 그래도 겨우겨우 잘 버텼잖아. 먹고 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해볼게. 그리고 오늘은 내가 내 딸 하원시킬게. 늘 고마워. 그래? 잘 됐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갈게. 우리 딸들 데리고 엄마도 모시고 갈 테니까 같이 밥 먹자. 기운 좀 내고 있어? 응. 그렇게 해. 고마워. 고기 좀 사갈까? 간만에 가족들 모여서 고기 좀 급자. 응. 내가 사다 놓을게. 퇴근하고 피곤한데 빈손으로 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퇴근하자마자 총알처럼 뛰쳐나갈게. 응. 그리고 나 말이야. 회사 일 말고 다른 일 좀 궁리해보려고. 저녁에 얘기 좀 하자. 그래. 그래 알겠어. 3개월 뒤. 엄마. 오늘부터 일하는 거야? 응. 엄마 다시 일할 거야. 우리 수경이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사주려고. 야, 신난다. 그럼 우리 예전에 아빠랑 갔던 동물원도 갈 수 있어? 그럼. 동물원도 가고 소풍도 갈 수 있지. 떡볶이 가게에서 오늘부터 일 시작하기로 한 거야? 응. 음식 솜씨는 좋으니까 금방 배울 것 같아. 몸으로 하는 일이 더 머리 안 아플 것 같아서. 안 해본 일인데 괜찮겠어? 뭐든지 다 시작이지 뭐. 열심히 해야지. 우리 수경이 더 예쁘게 잘 키우려면. 그래. 잘 생각했다. 힘들면 소주 한 잔 하면서 풀자. 고모. 그럼 우리 엄마 떡볶이 가게 아줌마 되는 거야? 응.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서 장사하는 거야. 그럼 떡볶이도 많이 먹을 수 있겠네. 유치원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응. 맛있는 떡볶이 먹을 수 있지. 고모가 엄마 일하는 가게에서 수경이 떡볶이도 사줄게. 우와. 맛있겠다. 내일 당장부터 먹고 싶다. 내일 엄마가 일 끝나고 떡볶이 갖다 줄게. 너도 이제 살꽁니하고 기운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좀 어때? 내 정신 차리느라 챙기지도 못했다.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당장 돈 걱정은 없으셔. 너희 친정엄마부터 잘 챙겨. 우리 엄마는 내가 챙길게. 걱정 말고. 고마워. 너 덕분에 겨우 정신 차려본다. 1년 뒤 떡볶이 가게에서 일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네. 장하다 장해. 애도 키우고 일도 잘하고. 어머니가 틈틈이 제 딸도 돌봐주시고 챙겨주신 덕분이에요. 죽어라 일한 덕분에 가게 주인이 절대 안 알려주는 떡볶이 소스 비법도 알 것 같아요. 너가 워낙 타고난 손맛이 좋잖아. 맛만 봐도 알지 뭐.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쉬는 날 집에서 제가 열심히 양념을 흉내내서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원래 맛보다 고추장에 기름을 섞어서 새롭게 개발해도 되겠더라고요. 음, 똑똑하네. 네 시아버지가 남겨준 거라고는 사망보험금인데. 그 돈에서 너 좀 보태줄까? 정말요? 이참에 그럼 아예 가게를 내볼까요? 그래. 월급 받고 고생하느니. 장사에서 너가 다 벌면 좋잖아. 눈치도 안 보고 시간도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좋아요 어머니. 도와주신다면 떡볶이 장사 해볼게요. 다음 달부터 당장 시작해봐. 나도 그렇고 니 올케도 열심히 도와줄 테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2개월 뒤 대단하다 내 친구. 내 올케. 떡볶이 배달부터 불티난다며? 벌써 소문이 자자하네. 그래? 벌써 소문이 났어? 맛도 좋지만 커피를 같이 판매해서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 그래. 떡볶이 먹을 때 탄산음료 먹는 건 옛날 얘기지. 요즘은 시원한 아이스 커피랑 먹더라. 그리고 커피가 생각보다 이윤이 꽤 남아. 그래서 매출이 좋은 것 같아. 대견해 올 며느리. 내가 보태준다는 돈도 거의 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했대? 고민 많이 했어요 어머니. 근데 마침 동네의 허름한 점프를 너무 싸게 얻을 수 있게 돼서 제가 모았던 퇴직금을 투자했죠 뭐. 엄마. 우리 금방 부자 되는 거야? 그래. 우리 수경이 위해서 수경이 엄마가 열심히 일하시니까 금방 부자 될 거야. 고모. 우리 엄마가 부자 되면 나 피아노도 사주신댔어요. 그 피아노도 집에 들여놓겠네? 얘는?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게 하지마. 뭘요. 다 잘 될 건데요. 대박 나야지. 그래. 잘 된다 하면 더 잘 되는 법이니까. 더 대박 나라. 우리가 항상 열심히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 손녀딸 내가 언제든지 봐줄 테니 얘기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애 친구. 주말에 가장 바쁠 테니까 내가 집 청소며 해둘게. 열심히 내조하니까 장사 꼭 대박 내. 1년 뒤 오늘 오랜만에 엄마 생신에 친지 분들도 오시고 좋네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러게. 다들 살기 바빠서 보기 쉽지 않지 뭐. 우리 며느리도 왔구나. 아휴. 바쁠 텐데 일찍 왔네? 네.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 생신인데 일찍 와야죠. 선물도 준비했어요. 어머. 아휴. 내 생일 선물이야? 이거 비싼 가방인 것 같은데. 우와. 명품 가방이네. 우리 엄마 횡재하셨네. 잘나가는 며느리 덕분에. 어머니. 제가 몇 달 전부터 매출이 너무 좋아요. 다 어머니와 시누이 덕분이지 뭐. 그래? 잘됐다. 얼마나 수익이 좋길래. 시어머니 생일 선물이 명품 가방이 된 거야? 그간 감사하기도 하고. 가게 1년 차 되니 매출이 중소기업 임원급보다 더 벌게 되었어요. 오늘 식사 비용도 제가 낼게요. 맥주도 편하게 드세요. 아휴 세상에. 며느리 잘든 덕에 고모님들이랑 작은 아버님들까지 아주 칭찬이 끝이 없네. 다 배웅하고 왔어요. 어머니. 오늘 생신 다시 한 번 축하드려요. 고생했네. 사업가 며느리 귀한 시간 내주시느라.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데. 그래. 여튼 오늘 고맙고 고생했다. 요즘 피곤하네. 난 좀 먼저 들어가 쉴게. 그래야 내일도 손녀딸 돌볼 기운이 있지. 어. 네. 어머니 들어가서 푹 쉬세요. 대단하네. 1년 만에 중소기업 간부급 되시고. 나도 오늘 그 필요하네. 조심히 들어가. 어? 너도 벌써 들어가게? 나랑 한 잔 더 하자. 내일 출근하기 바빠서 한 잔 더 못하지. 일찍 쉬어야겠다. 회사 직원 나부랭이는 이만 간다. 어. 뭐야? 그렇게까지 말할 일이야? 피곤해서 그래. 알겠어. 그럼 피곤한데 들어가서 쉬어. 시누이 친구. 2주 뒤. 엄마 무릎관절 치료로 병원 가시는 날인데. 알고 있지? 얼마 낼 거야? 얼마 내냐니? 늘 똑같이 나눠서 냈잖아. 왜? 내 치료비 내는 거야 아깝냐? 잘 버는 애가 왜 그래? 그러게 말이야. 잘 벌면 좀 쓰지. 가족한테 뭘 아껴. 아깝긴요.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다들 저한테 그러시니까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 무슨 말인가 싶어서요.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긴. 올케 이제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니까 버는 만큼 아끼지 말고 좀 써라. 나 이번에 좋은 주사 좀 맞아야겠다. 저렴한 치료 받아와서 그런지 무릎이 좋아지질 않네. 며느리 돈 많이 버는데 뭘 걱정해 엄마. 그래 돈 좀 보내라. 기왕 내는 거 네가 다 내. 너 잘 벌잖아. 네. 제가 다 내드릴게요. 잠시 후 고모님 어쩐 일이세요? 지난번 시어머니 생신 때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쩐 일은 네 시모 생신 때 듣자 하니 자네가 아주 부자 됐다던데 네? 그냥 작은 가게 잘 되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말인데 나 이번 칠순 때는 뭐 해줄 거니? 너 시모한테는 명품 가방 막 쏘더만 네? 부조금 말씀이세요? 부조금은 됐고 뭐 다른 거 해줘도 돼. 잘 버는 덕 좀 보자. 아 네 고모님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곧 뵐게요. 들어가세요. 그래 고맙다. 기대할게. 두 달 뒤 오랜만이네. 돈도 잘 버는 울케가 무슨 소주 한 잔이야. 와인이라도 따지. 그냥 오랜만에 너랑 술 한 잔 하고 싶어서 우리 시누이 얼굴 보기 힘들길래. 요즘 먹고 살기 바쁘다. 다들 살기 바쁘면 이런 술자리가 멋있겠니? 그래. 시간 내줘서 고맙다. 어우 벌써 취한다. 너도 나도 한 달에 고작 300만 원도 안 되게 벌었는데 너는 이제 나랑 같은 레벨 아니어서 부럽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힘들게 일해서 겨우 벌고 있는데 나는 겨우 받은 월급으로 남편 없이 두 아이 다 키우잖아. 똑같이 남편 없는 내 울케는 한 달에 천만 원 가깝게 버는데 내 심장을 동감이나 하겠니? 너 정말 취해서 하는 말이야? 힘들게 살아온 거 너가 제일 잘 알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라면 가족 위에서 그 돈 나눠서 쓸 거야. 오늘 아침에 시어머님이 한 달에 생활비를 올려주라고 전화 왔어. 내 딸도 맡아주고 살림까지 도와주시는데 한 달에 200씩 주라고 하시더라고. 그게 왜? 그럴 수 있잖아. 엄마도 힘든 거 너도 알잖아. 안 그래도 어머님이 시아버님 보험금 너 위에 남겨두신다더라. 더는 아까워서 못 쓰시겠다면서. 그게 엄마 마음인 거지 뭐. 그래서 2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 솔직히 나도 정신 차리고 악착같이 벌고 있고 힘든 점도 많아. 지금 달마다 보내드리는 130만 원도 벅찬. 얘 너무한다. 돈도 잘 벌면서 엄살이 너무 심하잖아. 올케 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요즘 나한테 서운해만 하시니까 솔직히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그래. 힘들 때 도왔던 우리 마음을 알면 너가 이러겠니? 너랑 싸우자고 오늘 술 한잔하자고 한 게 아니야.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나도 남편도 없이 애들 혼자 키우는데 회사랑 집이 너무 멀어서 이사 좀 하려고 그래. 나 4천만 원만 좀 빌려주라. 왜 다들 나한테 돈 타령만 하는 거야 요즘? 너 돈도 잘 벌고 저축한 거 많다며. 그래. 4천만 원은 무리고 우선 2천만 원만 빌려줄게. 기왕 빌려줄 거면 화끈하게 주고 안 주려면 말지 2천이 뭐냐. 누구 약올려? 버는 게 더 쫀쫀하다니까. 내가 너라면 난 7천만 원 만들어주겠다. 두 달 뒤 올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우리 딸 수경이 코로나에 걸렸어. 아무래도 나도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어머, 엄마 다녀가셨어? 엄마 너희 집에 못 가시게 해야겠다. 수경이랑 내 걱정은 안 해주고 그렇게 말해? 서운하게. 뭘 서운해. 돈도 잘 버는 올케. 엄마 집에도 당분간 오지 말고 자가격리해. 너 잘 벌잖아. 좋은 병원 많을 거야. 알아서 잘 관리하고. 한 달 뒤 가게도 닫고 연락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쉬고 있었어. 아직도 코로나가 안 나온 거야? 엄마가 전화 여러 번 하셨다는데 엄마 전화도 안 받고 왜 걱정시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가게 문을 못 열었어. 가게를 계속 못 나갔던 거야? 수경이는 다 나았어? 장기간 가게 문을 닫았더니 코로나 걸렸다고 소문이 났는지 가게 단골마저 안 오고 매상이 바닥쳤어. 이러다 가게를 닫아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세상에. 그 지경이 되도록 왜 말을 안 한 거야. 우리라도 불러서 가게 장사하기 시키기라도 하지. 너도 회사 힘들게 다니고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고 바쁘다며. 주말이라도 내가 가게 나가서 도왔으면 됐잖아. 나 코로나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어. 코로나 걸리니까 나더러 얼씬도 하지 말라더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래서 가게 안 열어? 모르겠어. 솔직히 이제 다시 의욕이 또 안 나네. 지금 집이야? 당장 갈 테니까 기운 차리고 있어. 그날 밤 얘야. 어떻게 된 거야? 코로나로 많이 아팠던 거야? 가게도 계속 안 열고 장사 안 했더니 손님 떨어져 나갔대요, 엄마. 오셨어요? 밥은 챙겨 먹은 거야? 반찬 좀 가져왔다. 밥 차려줄 테니 밥부터 먹자. 가게 망하게 생겼어요. 장사할 마음도 이제 안 생기고요. 무슨 소리야? 잘하더니 왜 그래? 까짓 거 그거 망해도 안 죽는다. 어쨌든 잘못되면 내가 사망보험금 다 털어서라도 다 밀어주마. 그래. 기운 차려야지.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 안 돼.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2천만 원 빌려준 거 내가 곧 갚을게. 옳게. 인생 살아보니 항상 시작의 반복이더라.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아. 뭐든지 다른 데서 또 시작하면 되지. 힘내. 돈 많이 버는데 많이 안 보태준다고 다들 저한테 서운하셨던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우리 한 팀이잖아. 옳게. 너 옆에는 내가 있잖아. 내가 이번 주에 가게 싹 청소부터 해줄게. 더 쉬고 싶으면 더 쉬다가 나와. 새로운 가게처럼 다시 시작하지 뭐. 그래, 우리 또 처음부터 다시 잘 시작해보자. 앞으로 내가 더 신경쓰고 도울게. 그 후 징징거리며 우는 소리 했더니 시어머니는 무릎관절도 다 나았다면서 솔선수범으로 저를 위해 가게 청소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제 동창 친구는 주말이면 자신의 가게인 것처럼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의기투합해서 그런 건지 가게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 전보다 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힘을 받아 다시 의욕을 회복하게 되었고 잘 팔리던 메뉴는 더 맛있게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메뉴들도 늘어나게 되었죠. 장사는 가게뿐만 아니라 배달까지 폭발적인 주문량으로 일손이 부족해서 알바생을 더 두게 되었습니다만 전처럼 돈 잘 번다 자랑하면 괜한 욕심에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욕심이 과해질까봐 저는 여전히 징징대며 가게를 꾸려가고 있답니다. 그래도 덕분에 가족 모두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뭉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답니다.